네 지금은 어 경찰 추격 영상 중에 특별히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팍스 11, 팍스 11번 채널에서 가져온 거구요 보통 경찰들의 추격 장면들을 보면 승용차들이 많아요 가끔 이렇게 좀 빠른 차 뭐 스포츠카 그런 차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rv 차가 있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캠핑카죠 캠핑카 여기서는 rv 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남부 캘리포니아 남부쪽에 산타클라리타 그쪽 지역에서 산페르난도 벨리 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차가 이동하면서 계속 추격전이 이루어진 거에요 어 이게 그 범인은 혐의자는 줄리 앤 레인버드 줄리 앤 레인버드라고 하는 52세된 여자 였구요 어 이게 작년 2019년 5월 21일 화요일이 화요일입니다 5월 21일 오후 7시 5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재미있습니다 rv 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는게 사실 도망가는 그런 차량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가요 이게 경찰들이 다 무선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앞에서 대 준비하고 있다가 또 추격하고 막 그러는게 다반사고 헬기도 뜨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도망간다는게 이해가 안가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과자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전과자 예 근데 이거 rv카 같은 경우도 이 어 용의자가 훔친 차에요 훔친 차 차도 훔쳤지만 또 이제 음주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 도망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중계로 이런식으로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용의자들이 아주 인기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사진 그 잠깐 경찰들을 따돌린 다음에 막 사진을 같이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영상도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도망가고 있죠 신호도 약간 무시했고 아주 큰 사고도 한번 일어날 뻔 했지만 예 잘 일어나진 않았어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직선형 도로들이 많고 막다른 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일어나요 이런 추격전은 다른 지역 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 이 사람이 왜 파킹랏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파킹랏에 돌아와서 돌고 있죠 오! 뭐야 예 지금 야자수를 부딪혔는데 앞에 한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가 날아갔어요 앞에가 그래도 달리네요 예 운전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다치지 않은 것 같죠 거의 미친 짓인데 예 그러고 달리고 있어요 차가 아무래도 한쪽이 깨지다 보니까 거기서 잡다구리한 것들이 막 밖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죠 저러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였는데 사실 저 정도 이렇게 깨지고 옆으로 삐져나온 데가 있고 그러면 다른 차들도 살짝 기스날까봐 많이 피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뒤에서 사이덴 울리고 쫓아오면은 좀 피하긴 합니다 예 저 같아도 좀 피할 것 같은데 이건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피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그런 영상입니다 차가 약간 축이 뒤틀렸는지 좀 많이 비틀비틀 거려요 축이 뒤틀리지 않았으면 쭉 갈 텐데 물론 도망가면서 비틀거리는 것도 있지만 아마 바퀴 쪽에 발렌스가 깨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도망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경찰의 추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도망가겠죠 차량 부딪힐 것 같은데도 안 부딪혔어요 몇 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나무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섰는데 막상 좌회전을 안 합니다 길이 안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쭉 가는데 어 저기 그 지금 보이나요? 운전석 옆에 운전석 앞쪽에 왼쪽에 개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개 한 마리가 그러고 있어요 개들은 약간 바람이 불면 약간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앞에 유리가 다 없기 때문에 개가 지금 밖에 나서 바람을 쐬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를 사랑하는 사람 같긴 해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어쨌든 개는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운전석 앞쪽에 이렇게 약간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그 안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중앙선도 넘어가고 여유롭네요 결국은 붙잡힐텐데 다들 궁금해야죠 이게 어떻게 붙잡힐지 계속 보도록 하죠 뭐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교차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안되죠 사고가 나면 보통 이제 치게 되고 잡히게 되는데 일단 무조건 달리고 봅니다 균형이 무너졌을텐데 아주 잘 달려요 이렇게 앞에 차들이 이렇게 싹싹싹 잘 빠져주지 이게 아마 차에서 약간씩 나오는 그 물건들 파편들 때문에 약간씩 다른 차들의 데미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주 미세한 데미지 들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걔 모습 걔가 옆에 창문에 있구나 제가 보였다 안보였다는데 창문 쪽에 아직도 있네요 걔를 안고 저렇게 운전을 하다니 대단하죠 나름 빠른 속도로 또 달리고 있구요 하이웨이가 아닌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속도면은 70, 80, 70마일, 70마일 정도 나오겠다 70마일 네 네 그쵸 지금도 신호 무시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비틀비틀 거리고 계속 걔가 옆에 창문 가지고 앞으로 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가지고 어우 많이 나와 있네 그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케빈 디쿠이 조니 미히어 안아 라이브 페이스북 뭐 캡스 와 배가 지금 많이 많이 나오고 배가 뭐야 뛰어내렸나 보다 걔가 뛰어내렸죠 예 그래서 지금 운전사도 잠깐 차를 세웠어요 근데 뭐 어떻게 제가 떨어졌던 말던 자긴 가야지 페덱스 있는 쪽에 있는데 저 그림자가 개인 것 같기도 했는데 개는 아닌 것 같고 어 차를 들리죠 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운전사도 안아가고 운전사도 안아가고 운전사도 안아가고 운전사도 안아가고 운전사도 안아가고 운전사도 안아가고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야 저 옆에 차랑 부딪칠 수도 있는데 안 부딪쳤어요 개인의 쪽으로 갑니다 개인의 쪽으로 개인의 쪽으로 쟤를 다시 태울 것이냐 근데 걔는 없네요 아까 그거는 이제 무슨 땅에 뭐 기름 같은 거 묻은 그런 자국인 것 같고요 아 여기였나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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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주 진귀한 영상입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저 상태로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팍스에서 해설하는 사람들도 감탄 안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저렇게 저렇게 도망칠 수가 있나 네 잘 도망가죠 지금 보면은 바퀴가 밸런스가 확실히 안 맞아요 바퀴가 저런 상태로도 저렇게 잘 달리네 케이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너를 돌 때마다 왼쪽 뒤에서 물 같은 게 쏟아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차에 확실히 저게 아마 수돗물이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도 많이 마시거든요 예 그런 물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물은 아니고 잘 도망갑니다 이게 아마 음주운전 상태고 차를 이 여자가 훔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구속될 거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죠 만에 하나 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뭐 1% 미만의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해봅니다 오 차랑 부딪혔죠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차는 이 차 RV카는 더 너덜너덜해졌는데 부딪힌 차가 많이 상했겠는데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계속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차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렸죠 쏠렸는데 방향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오 여기서 여기서 큰 사고가 나면서 차를 야자순지 뭐였던 나무에 다시 들이받고 이제 차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경찰차가 아직 못 쫓아오나 저기 뛰어가죠 용의자가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개가 총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아까 떨어졌고 약간 회색빛 개는 떨어졌고 검정개가 주인을 쫓아가고 있어요 쉐리프 쉐리프인 것 같아요 색깔이 깜장옷은 경찰인데 깜장옷은 폴리스에요 경찰인데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개 폴리스가 아니라 쉐리프 쉐리프 보안관이라고 그러죠 쉐리프가 지금 용의자를 수습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차는 나무에 받아서 완전히 박살이 난 것 같고요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참 잘 도망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참 진귀한 영상인 것 같아요 경찰 헬리콥터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못 도망가요 사실 99.9% 잡힐 겁니다 음 이쪽보면 어 차 이거 뒤가 완전히 나갔네요 운전자가 뭔데 운전자 쪽으로는 나무들이 있어서 못 내리고 조수석 쪽으로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부상이 심한 것 같죠 음 백인이네 부상이 심한 것 같은데 일단은 누군가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왼쪽 팔에 부상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프겠죠 앉아서 기다리다가 빨리 안 오니까 일단 누웠어요 부상이 심할 텐데 차가 뭐야 차종이 한국 차 같기도 한데 에쿠스 에쿠스나 제네시스 여기선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제네시스 여기 에쿠스도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시리즈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네시스입니다 지금 뒤에서 온 경찰이 아마 지나오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경찰한테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인가 어쨌든 경찰차는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한테 저기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찰은 이쪽을 지나쳐서 다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추격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개가 아주 온순해요 주인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할 생각도 없고 개는 되게 큰데 굉장히 온순하는 것 같고 이 당시에 이 용의자도 얼굴 쪽에 아마 마지막 사고 때 얼굴 쪽이 부딪혀가지고 피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보죠 영상은 원래 길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왔죠 그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환자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잘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RV카 추격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전 trabaj표 영상은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